미래도 좋아하고 그 애도 미래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왜 단념해야 돼? 무서워서 그런 것 같아요. 그 애는 저한테 너무 과분하고 너무 잘났거든요. 그래도 서로 좋아하는 게 왜? 사실 엄청 예쁜 애가 걔를 좋아해요. 그리고 다들 둘이 어울린다고 해요. 근데 걔를 두고 저가지 다 고친 애를 만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지 너무 무서워해. 그랬구나. 바보 같죠. 그래도 서로 좋은 마음이 중요하니까 둘만 생각해. 라고 하면 그러면 그럼